일본 내수시장을 겨냥해 만드는 일본 경차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거의 모든 차량에 총돌방지 안전시스템이 적용되고 추운 지방을 위한 사륜구동 시스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장착한 경차들도 준비되어 있어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크기가 작은 경차지만 스즈키 짐리, 혼다 S660, 다이아스 코펜, 스즈키 알토라판 같은 멋진 모델들도 있어 개성이 강한 유저들이 까다로운 입맛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혼다 S660, 스즈키 알토라판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차들은 대부분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본의 경차들은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는데 국제배기가스 규정에서 유럽방식인 WLTC는 충족하나 미국의 FTA-75 규정을 통과하지 못하기에 일본이 자국의 경차배기가스 규정을 더 엄격하게 바꾸지 않는 한 한국이나 미국 등의 정식 수출은 물론 직수도 불가능해졌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가솔린 엔진은 얼마전부터 FTA-75를 따르고 있습니다. FTA-75는 유럽의 WLTC보다 배기가스 배출 규정이 훨씬 엄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본 경차가 해외로 정식 수출되지 못하는 이유는 충돌 안적성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차들은 작지만 가볍고 큰 실내 공간을 지녔는데 특히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얇은 좌석들은 차량 충돌 시 크게 요동쳐 뒷좌석 탑승자 머리가 뒷유리를 깨고 튀어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벼운 차체 중량과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로 차량의 거주 공간 부분의 강성이 떨어져 최신 스몰 오버랩 충돌 테스트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경차의 충돌 안전 테스트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거의 알리고 있지 않은데요. 어떤 차나 통과해야 할 옵세 충돌 테스트에 부적합한 차들도 많고 측면 충돌 시 차량이 구르거나 전복되는 차량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경차를 더 튼튼하게 만들었다가는 가격도 올라가고 차량이 무거워져 연비나 가속력도 더 떨어지게 되기에 지금의 일본 경차 규격 내에서 더 튼튼한 자동차를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최근 점점 자동차 판매량이 줄고 있는 일본 내수시장이지만 경차의 판매 비율은 역대 최고인 38%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과거부터 조금씩 키워온 경차의 사이즈를 더 키워 수출도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을 할 수 있는 경차 모델이라면 개발비를 분담해 내수형 경차의 가격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차 사이즈가 너무 작은데 여기에서 차체를 조금 키운다고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경차가 잘 팔리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오늘은 일본이 경찰을 수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